사랑아 놀자를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사랑이에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사랑아? 해피버스데이! 해피버스데이! 오 누구 생일이에요? 내 동생 승리가 오늘 생일이라서 사랑이가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사랑이가 다 준비했어요? 네! 아니 사랑이.. 오 이 드레스는 뭐에요? 승리 축하해 드리려고 아주 예쁜 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승리 몰래 케이크까지로 빨리 가요 어디 있어요? 제 방에 있어요 승리야 사랑해 승리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이네 저번에도 사랑이가 딸기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딸기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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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야 생일 축하해 승리야 생일 축하해 승리야 생일 축하해 승리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승리 딸기 딸기 케이크를 준비했네 승리 케이크 어때 예쁘지 그치? 승리가 좋아하는 딸기 어때 맛있을 것 같지? 이쪽이 그치? 나 먹으면 어떻게 해 승리야 어 안돼! 야 꼭지까지 먹으면 안되지? 11번 그럼 지금부터 사랑이가 승리한테 노래를 해줄게요 촛뽀 이리 와! 자 촛뽀를 붙여주세요 자 정답아 노래해줄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승리에 생일 축하합니다 승리야 후회 자 뒤집어서 하나 둘 셋 후 다시 후 야 승리야 생일 축하해 승리야 생일 축하해 승리야 생일 축하해 승리는 딸기를 좋아해서 딸기 먹을래 자 지금부터 사랑이가 승리의 생일 선물을 뜯어보도록 할게요 승리야 생일 선물 뜯어보자 이건 뭘까? 무슨 선물일까? 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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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야 맘에 들어 승리야 승리야 세탁기 맘에 들어요? 맘에 드는거 같아요 여러분 이건 또 뭘까요? 하나 승리야 우야 우 이거 좋아서 세탁기 자 세탁기 승리야 승리야 세탁기 여러분 승리 좋겠어요 왜냐면 세탁기 두개나 받았어요 어 여러분들 여기 또 있어요 지르륵 이건 뭘까요? 승리걸까요? 오늘 승리 승리가 승리걸까? 누구걸까? 한번 열어볼까요? 자 그래도 열어볼게요 우와 우와 이쁘다 무슨 선물이세요? 우와 이거 바비일기장이래요 이거는 바비의 비밀일기장이래 진짜요? 너무 예쁜데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그쵸 오늘 승리 선물만 산게 아니라 사랑의 선물도 사셨어요 사랑의 선물도 있어요 우와 오늘은 승리 생일이었는데 이렇게 승리가 아주 멋진 선물들도 많이 봤고 생일 계획도 후불어서 엄청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승리 생일 많이 축하해주세요 그럼 사랑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빠이